자 정상결전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가죠 네 우리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일단 빼겠습니다 자 초보자분들은 일단 뺄게요 초보자분들은 일단 빼도록 할게요 자 미안해요 초보자 내가 초보자다 네 먼저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초보자분들은 일단 잠깐 고맙습니다 잠깐만 양해해 주세요 우리 초보자대전은 또 따로 할게요 네 네 이따 해줄게요 초보자대전 됐습니다 자 출발할까요 자 시작하죠 네 시작하죠 자 어 이제야 좀 뭔가 엄청난 분들이 쫙 줄을 섰죠 자 다로 갑니다 아 다이아 다이아 세트산 에틸그리콜 야 읽기도 힘들다 진짜 와 와 지금 뭐야 콜로라트라 소프라노 콜로라트라 소프라노 노게임 라이프 애니메이션으로 봤습니다 야 이게 지금 순식간에 여러분들 화학음악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건너간거 아세요 지금 이 엄청난 자 프리즘 지금 나왔죠 지금 즈음 즈음슉 안됩니다 한방단은 안됩니다 증검다리 와 저런게 있구나 이런 쩌쩌 와 이런 쩌쩌 와 이런 쩌쩌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는 말도 안되는 쩌쩌 와 쩌쩌 야 이거 한국어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 하시면 대박이겠다 쩌르르 쩌르르 하하하하하하 진짜 엄청나다 야 르새틀리의 브라운법칙 자 나왔어요 칫가라미법 나왔죠 칫가라미법은 이제 외우게 생겼어요 이제 아주 범 범 네 자 범죄와의 전쟁 나왔죠 네 범죄와의 전쟁 네 자 채팅방에서 뭔 개소리들이야 이러는데 이거 실제로 있는 단어들입니다 와 싼타는 교복을 입을 수 밖에 없어 난가르파트산을 바로 예측했죠 야 어떤 마주사의 금서목록 나왔고요 녹즙? 녹즙 나왔죠 이분은 고수기 때문에 한 세턴 앞에 것들을 막 예측하시기도 해요 기아무늬 기아무늬 나왔고요 니 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 아 렉 아 니 누구였죠 아 누구였죠 네 누구였죠 아 이런 아 148렙 칸나 카무이님 아 실망했네요 살짝 네 살짝 실망했죠 잘 몰랐나봐요 네 욕죄송합니다 네 네 뜬파 그럼 더 조심해야겠죠 네 뽁띠기 뽁띠기 자 기동천사 엔젤링라이어 나왔습니다 네 어떤 마술사의 금서목록 아 이거는 저도 알아요 이 원래 라이트 모벨로 이거 알죠 녹색나라 삐삐의 모음이라는 만화 애니메이션이 있었군요 자 험상구전손님 하스스톤 또 카드인가 봅니다 자 임종나라의 엘리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군요 자 그리고 스 스 아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공화국 나왔구요 자꾸 국제연합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사업기관 좋습니다 과니차이카 과니차이카 엄청 빨리 받았죠 과니차이카 아 카르복시말란 펩티드가 소 분해 요소 하하하하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 자 방학 삭 삭 삭 삭품 여러분들 지금 렉 때문에 이분들이 빨리 치울 수 있는데 못 치고 있는거에요 렉을 좀 감수해 주시면 삭 나왔습니다 품싹 나왔구요 아 삭도 없죠 아 아 칸나 카무이님 148렙인데 아 아직 좀 어허 네 이거 살짝 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칸나 카무이님 잘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리얼레저 캐릭터가 생겨나는 방법 자 책상다리 황수로 생겨놓기 오늘 약간 컨디션이 안좋으신거야 네 음팔찌 나왔죠 음팔찌 기형디언에서 자 찌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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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카레님 자 259렙이신데요 자 우와 르버 선환 끝바꿈 언어 용어 나왔네요 언어 자 꿈꾸는 별빛의 플레이아데스 야 모바일 게임 제목이랍니다 트리랑카 민주사회국이 고아고 국제연합으로 받았구요 학 학금 접합 트랜지스터 좋아요 터럭배 아 시간 좀 늘려드릴 것 베메 메이 야 렉이 너무 렉이 너무 많아서 이마마 이마마라가 뭐야 이마마라는 말이 있구나 야 마르카스 마르 마다가스카르 손가락 원숭이 하하하하 마다가스카르 손가락 원숭이래 이것 겉굴이 나왔구요 이 아이고 아이고 이기 기읍 읍 읍 읍 읍 읍 없어요 읍박 읍박 읍박으로 나왔네요 박각 아 박수 수수수수수수수수수좌영 형수 수자 자자 자기 기립 이야기를 요거 안큰닫는데 안끊닫는데 이게 민낯 perch 아 볼루저비풀 와아 이야 진짜 역시 고수분들 마지막에 그 빠른 시간에 1초 5시간 동안에 와아 엄청납니다 풀풀이 굴절기에 와 풀풀이 굴절기에 렉때문에 그렸어 렉때문에 계란프라이 노른자는 누구 언제 먹을까 까막바늘 까치밥나무 나왔구요 무구정광 대달하는 기억 나왔죠 우리가 또 이게 역사책에서 배우는건데요 자 경주 불국사 청운교 및 백운교 좋아요 교생실습 나왔습니다 자 윤 아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그래요 시간을 제가 60초로 해놔서 그래 저번엔 90초로 했구요 리키니언스 색스타우스 부업 네 시간이 넘어요 법천 법천사지 국광 현모탑비 도미네이션즈 아 온라인게임이죠 즈르릉즈르릉 아 능지처참 참외밭 밭 없죠 밭도록 안되네요 아 밭대기 기대 대성원 잡쇼 아 좋습니다 대성원 잡쇼 갈대 데뷔 이게 아 시간이 끝났어 시간이 끝나서 그래 시간이 끝났어 이건 진게 아니라 시간이 끝났어 네 아 대도성원 잡쇼 EBS 프로그램이죠 레전드 오브 크립티즈 진하니에츠키 나왔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라고 합니다 키위나왔구요 키위 쇼주스고리는 소줏고리의 옛말이라고 합니다 아 실컷 위저드 베리스터즈 번마실 태실 아 뭐 말도 안돼 치인은 조금 모자라 이거 치인은 조금 모자라 나 저거 제목 들어봤는데 자 라나 나왔습니다 어 뭐지 렉인가요 아아 나와 그녀와 그녀와 그녀의 건전하지 못한 관계 계란프라이 노른자는 언제 먹을까 까막바늘 까치밤나무 나왔구요 무구정강 대단한 인격 나왔습니다 경주 불국사 청운교 및 백운교 나왔구요 교생 나왔습니다 자 교생 생으로 맞죠 자 생물무기 독소 무기금지 조약 야 지금 여러군데를 우리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마치 진짜 정말 대도서관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약주름 나왔구요 늠넘 나왔죠 늠넘늠넘늠 늪치 늪치가 있을텐데 아 늠넘 아아 아 이거 대박이었습니다 아 엄청났어요 네 엄청났어요 엄청났습니다 네 다들 못잤어요 네 못잤어요 네 굿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